국물이 많이 뜨거우니까 컵 두 개 받쳐가지고 이쁜 사람이 저렇게 주문하면 반대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 사푸 Slim 사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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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주문 2분 후 2분 후 4분 후 리액션 계란 무밖에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왜 떨고 그래 카메라들이 됐다고 새사랭이 찾아온 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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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게 고춧가루 밀가루 fields 고춧가루 납작 음, 안녕 아, 이거 좀 봐 여기 애플 바꾸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모짜렐라 마세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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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저희가 드려야지, 언니. 저는 사람들이 없어. 10분 나오고 있는데. 어, 한 번 이렇게 먹으라고? 10분이라고 우리 언니 거룩이가 있나? 아, 1인분. 네. 11개. 네, 언니 예쁘니까 7천 원. 우리 공주도 이뻐서 4천 원만 계산할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거 따져보면 이제 중간을 먹자. 이것저것. 내려갔다 오세요.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 이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아. 이거 안 쓴 거 좀. 아. 아. 이제 먹어야 돼요. 콩나물하고. 그러니까 콩나물을 좀 듬뿍 더. 어, 내가 콩나물 좀 올려놓고. 콩나물을 듬뿍 더. 그래야 좀. 두 번째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어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기다려주세요. 네. 아. 아무리 눈이 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여기는 저희 9쯤 오니까. 이렇게 없는데. bake디. 월요일과 같이 먹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신선도대로 해드릴게요. 소금 소금 하나 사먹을까? 네. 돈을 갚잖아요. 네. 천천히 잡죠. 네. 국물도 좀 잡숩고 국물이 많이 뜨거우니까 컵 2개 받쳐가지고 편하게 차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빈자리 생겼는데 바로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가 2천원이라 이게 3천원에 딱 맞추기가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쁜 사람이 저렇게 주문하면 반대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갔어요. 여진아, 여기 4만원 주다. 저희 집이 그래요. 또 포장 가실 거죠? 어. 조금 기다리셔서 상도적으로 해드릴게요. 아. 아.